다 보시면 이제 어 여기다가 원시 취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23년도 작년 7월달 주택관리사 문제 였거든요 요게 이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몇 페이지 라고 선 제가 써 놓을게요 이게 참 요즘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요게 지금 어 마스터 북은 몇 페지냐면 여기에 8페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갖다 놓고 나중에 자 제가 잠깐 봐 볼게요 여기가 8페이지 여긴가 여기 있나 잠깐만요 아 요게 지금 이게 8페이지 거든요 지금 이게 맞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8페이지 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원시 취득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원시 취득을 물어보는 거에요 선점 이라든지 습득 이라든지 취득시효 신축 부합 요게 지금 원시 취득 이거든요 그럼 자 문제를 내가 가보면 이게 지금 원시 취득에 해당 되는가 안되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포인트는 원시 취득이죠 자 문제 박스 문제가 나오면 무얼 물어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걸 찾는 거 잖아요 그렇죠 요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박스를 보지 말고 지문을 먼저 보세요 밑에 거 밑에 거의 문제가 2개짜리가 최대인지 3개짜리가 최대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야 여기 올라갈 때 이걸 맞힐 수가 있거든 공식이 가끔 통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 습득이란 글자가 보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유심을 습득 그랬잖아요 유실물 습득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 문장이 약간 나온 거죠 그럼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죠 습득하고 나오고 여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 보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은 원래 주인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있으니까 설정이 됐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하겠어요 이건 승계지 승계 앞사람의 권리자래 제한당하면 승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긴 취득시효가 나와 있잖아요 우린 취득시효는 보통 원시취득이잖아요 그럼 자 봐요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를 봤단 말이야 문제를 봤으면 나중에 마스터 부에 가서 아 여기 선점 그 다음에 습득 그 다음에 시효취득 여기 나오고 신축 부합인데 여기 저당권 설정이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승계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 됐어요 그럼 자 문제가 우리가 아까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다 들어가 있죠 습득 체크됐고 그 다음에 뭐요 저당권 설정은 승계 취득이라는 건 아시겠죠 승계 취득 이렇게 들어왔고 시효취득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답은 곤란했죠 그럼 이 문제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어디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 북에 옮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보관하고 마스터 북도 보관하면 이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책상 위에 그럼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권화 작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계속 옮겨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없으면 적어놓고 있으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겠죠 그러면 이걸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계속 한쪽으로 몰아라는 거지 그 작업을 지금 5월달 6월달 하셔야 돼요 그래야 90월달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굴러다니는 자료 빼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말이 길어지는데 보통 29에서 32세 살이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평균 연령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들 갈 때 가야 돼요 남들 갈 때 안 가면 나중에 못 가요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거나 직업이 빵빵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 메이저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들이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붙을 확률이 가장 좋은 거예요 특이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특이하게 그래야 붙을 수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는 되시죠 이건요 그러면 결국은 봐요 기억은 무조건 체크가 되면 우리는 보통 이거 체크를 해요 기억이 들어간 놈은 모두 골라놓고 치라고 하거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확실히 답을 찾아버리면 안 돼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까지 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줄을 몰아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봐봐요 여기는 마트북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1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10페이지에 가면 단독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인데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시험에서도 박스형 문제로 단순하지만 33회 34회 한 3번 정도 연토로 나온 박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의 포기 보이죠 저는 유재석, 유재석 그러는데 저는 유재포 그럽니다 그냥 유재포 이렇게 애와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와놓는다고 그럼 여기 유원, 유증, 유자가 들어가고 재단법인 들어가고 소유권 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스터북에 가면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유 지분이 있어요 공유 지분에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포기, 그 다음에 합유 지분에 포기, 그 다음에 제한물권 포기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글잖아요 제한물권에 포기 이렇게 들어오면 얘들은 좀 더 뭐예요? 상대방 있는 거다 있는 단독 행위가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덧붙여 놔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여기다가 포기란 글자가 무조건 들어가면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먼저 꼭 구별을 해 주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박스를 기억해라 그래요 반드시 계약에다가 보러스 해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일방 예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입니다 합의자 들어가면 합의 해제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은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두 놈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물어볼 때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할 때에 이걸 집어넣어서 또 만들어내는 문제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유제포라고 했어요 유원 유증 유제포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기일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공유 지분의 뭐가 돼요 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합의 지분 포기도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나온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얘 폭이 들어가 있고 폭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폭이 들어가 있죠 얘는 소유권의 포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되고 얘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단법인 유제포 유체 그 다음에 포기인데 이건 뭐예요 상대방 있는 거 제한물권 포기는 뭐예요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죠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야 나 지상권 포기할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은 좀 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지라는 글자 보인가요 해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 나 해지하겠습니다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도달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답은 1번밖에 없는 건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유원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유재포 유재성 씨 말고 유재포 유재포 이렇게 외우시면 답을 찾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문제를 풀때게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를 같이 보시라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보이시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작업을 계속 하시라는 거야 문제를 버려버리고 나중에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는 이제 이거 가보게 이제 문제 상대방 없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세요 그랬고요 그럼 암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유재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포기이죠 공유 지분 포기, 제한물권 포기, 해제 세 개는 모두 문궈서 뭘로 가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가세요 이렇게 있는 입니다 그럼 얘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된다 다만 여기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에 계약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라고 하는 거 1번에 뭐가 있었어요? 계약 나오면 합의가 들어가면 합의 해제, 그럼 이건 계약이죠? 합의자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을 꼭 기억했어요 예약 예약하고 들어가면 이것도 뭐라고요? 계약이 된다 이때 조심할 건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약 완결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럼 예약 완결권은 나중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포기 점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옮겨 가지고 정리를 꼭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목적인데 이거 세 번째는 같은 문제가 들어와 있었네? 이게 아니고 세 번째는 어디 날아갔네요? 세 번째 봐 보시면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어디 갔니? 이게 감정평가사인데 당황했어요 제가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문제집 한번 봐볼래요? 갑은 의뢰계 매도한 건물이 건물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체결된 후 라는 거 보이신가요? 후자를 동그라미 쳐볼래요? 후 라고 하는 거 니은 번에 혹시 후 찾을 수 있나요? 지문에 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번에 전자 찾을 수 있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하자고 우리가 불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을 하나 정리해 볼게요 아래쪽에다가 가능이 있고 불릉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거 문제 문제 4번 3문제 3번이에요 불릉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가 뭐냐면 원시적 불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후발적 불릉 원시적 불릉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릉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표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릉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란 말을 쓰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렇게 쓰는 거고 이 후는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불릉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럼 원시적 불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게 뭐가 나오죠? 신뢰 배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담보 책임 그래서 외우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원, 무, 계, 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릉을 가시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두 개로 그게 뭐냐면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가라? 채무불이행으로 가요 채무불이행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라?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부담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가장 저는 어려웠던 게 이 채무자가 누구냐가 가장 어려웠어요 채무자를 찾는 방법이 그럼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라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1억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겠어요? 갑이겠어요? 의리겠어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겠죠 집을 놓고 보면 갑이 채무자고 대금을 놓고 보면 을이 채무자인데 돈은 불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돈은 불능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행 지체라는 개념은 있어도 늦게 주는 건 있어도 불가능한 건 없다고 그럼 우리가 불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뭘 말하겠어요? 집을 말하는 거야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집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럼 채무자 갑이 실수로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웠어요 그럼 채무자의 규칙사이죠 그럼 뭘로 해결해라? 채무불리에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을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 규칙사위 없는 거죠 그럼 뭘로 가요? 위험부담 다시 해결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을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1억에 매매를 했답니다 매매를 했어요 목적물이 불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불을 했습니다 뭘로 해결해야 돼요? 채무불리에 오케이 갑이 불을 했습니다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위험부담 무슨 말인지 하겠나요?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둘이 교환계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교환계약을 약속을 했어요 바꾸기로 을의 집이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불을 질렀네 실수로 뭘로 불어야 돼요? 위험부담 을이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불어요? 채무불리에 거꾸로 갑의 집이 불러버렸네요 갑이 불 질러버렸네요 갑이 실수로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채무불리에 을이 불을 질렀습니다 위험부담으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패턴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야 이 패턴이 가장 어려운 건 교환계약에서 누구 집이 불탔느냐가 중요하고 그 누구 집이 불을 탔을 때 누가 질렀냐가 중요해요 누가 질렀는지 아시겠죠? 그럼 문제의 기억을 한번 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그랬어요 갑이 매도자인가요? 매수자인가요? 매도자 그럼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 갑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런데 갑이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불리에 을이 질렀습니다 그럼 뭐예요? 위험부담 그 전에 차지할 때의 건 뭐예요? 전이냐 후냐를 찾으세요 전이냐 후예요 후 이제 후인데 누가 불을 질렀나요? 갑의 방화로 보이죠? 갑의 방화 동그람 치세요 그럼 갑이 누구라고요? 채무자 그럼 당연히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채무불리에 쓰세요 옆에다가 채무불리에 썼죠 자, 니은 번 갑이 의뢰에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불리에 문제하고 위험부담 그런데 수용이네 수용 동그라미 쳐요 그럼 수용은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뭘로 풀어라? 위험부담 위험부담 끝 털에다가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 보이죠? 자, 디귿 갑이 의뢰에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누가 매도자예요? 갑이 그럼 갑이 채무자네 그런데 계약체결 전자 동그라미 전자 밑에다 뭐라고 써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지진으로 전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글자를 바꿔볼게요 잘 봐요, 디귿번에 갑이 의뢰에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가 된 경우 신뢰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X, O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계약체결상 밑에다가 신뢰배상이라고도 같이 써놓으세요 신뢰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기억해라 이거 이거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계약체결상 담보책임, 채무불리행, 위험부담 이 머릿속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마스터북은 14페이지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14페이지를 나중에 적었다가 참조해가지고 프로다 프로다